처음은? 다들 우먼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고맙고 또 올게. 서울은 날씨 좋다. 안녕하세요. 유니버스 미션 첫 도전자 기현입니다. 유니버스의 우리 몸베베들이랑 소통하는 프라이빗 메시지가 있잖아요. 그 프라이빗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미션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. 미션을 성공하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저희 몸베베분들도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척하면 딱 척 맞추실 거라고 믿어요. 그래서 미션 제한 시간은 3분이고 제가 이 상자가 지금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. 한쪽에는 단어, 한쪽에는 수식어가 써 있어요. 그거를 제가 몸베베분들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처음은? 자, 남부 터미널. 남부 터미널. 대학교 다닐 때 많이 갔었는데. 스며든다. 스며든다. 오케이, 오케이. 하... 자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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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제가 동화방송 대학교를 나왔어요. 어디를 통해서 갔을까요? 전혀 못 맞출 거 같은데? 우리 집 나왔고요. 지하철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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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부 터미널! 남부 터미널! 남부 터미널 나왔어. 좋았어. 남부 터미널 지금 1분 45초 남았어요. 남부 터미널 나왔어요. 오케이. 요즘에 제가 너튜브에서 어떤 분한테 빠졌는데요. 요즘에 인사들은 빠졌다고 안 하던데. 어! 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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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 며 들었다가 아닌데. 어! 어!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. 스며들었다. 아 성공. 네 제가 이렇게 미션을 해봤는데 제가 남부 터미널 진짜 어려울 줄 알았는데. 한 1분 45초 남기고 성공을 하고 스며들었다는 20시연도 남았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도넛을 얻게 되었습니다. 우리 몸베베드 앞으로도 터미널에서 자주 만나요. 안녕. 몽스택스 형원 네 안녕하세요 몽스택스 형원입니다. 유니버스의 팬들과 소통을 하는 프라이빗 메시지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미션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터미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,000원 지폐 5,000원 지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. 5,000원 지폐고요. 하... 하... 소중하다. 5,000원 지폐와 소중하다. 소중하다. 오케이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 뭐해? 시간이 오후 3시여서 되게 바쁠 시간이에요. 근데 다 답변을 하네요. 지금부터 또 문제를 낼 건데 꼭 맞춰줘야 해. 시작! 5,000원 다들 5,000원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1,000원과 1,000원 사이 그렇지 다 왔어. 지금 5,000원까지 나왔 거 아니야? 아 5,000원권?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오케이. 다음은 너는 나에게 땡땡땡땡. 좋아하고 아끼는 거를 표현하면 기쁘고 소중하니 나왔어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? 어 소중하 나왔다. 오... 너무 고마워. 상품 좋은 곳에 쓸게. 안녕. 다시 수업 듣고 다시 일하러 가. 고마웠어. 여기까지 자 이렇게 미션을 다 해봤는데요. 몸베베 여러분들이 역시 센스가 너무 뛰어나서 성공을 했습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푸메해서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 셔누입니다. 네, 시작해볼까요? 바지가 좀 타이트해서... 아, 오케이. 군만두 이런 거, 만두 이런 거 안 돼. 두근된다. 두근된다. 아, 여러분들 갈게요. 아니지. 아, 미안. 어, 자. 음식인데 허니가 좋아해. 근데 스팀. 오, 오케이. 정답. 잘했어. 역시 내 사랑. 역시 내 사랑. 흐흐흐흐흐흐. 자, 문장, 문장 갈게. 아, 마음이 본베베와 보내기 만났을 때 어때? 두근두근은 아니에요? 아. 아, 나왔어요? 오케이. 어, 어, 맞아. 정답은 두근된다. 였어. 잘했어. 나 이제 가야돼. 사진 찍으러 안 그러면 또 딜레이 돼. 고맙고 또 올게. 서울은 날씨 좋다. 이렇게 미션을 해봤는데요. 몸베베들 앞으로 자주 품에에서 만나요. 안녕? 안녕